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생물고등어 가지고 왔구요 당연히 국내산입니다 오랜만에 생물고등어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생물고등어 드셔보신거 어떨까요 저희가 일괄 손질해서 보내드리구요 집에서는 이제 구워드시거나 졸음에 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단 소금가는 안해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깨끗하게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 받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만큼 맛있는 우리 국내산 생물고등어이구요 저희가 일괄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받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손질고등어구요 저희가 오랜만에 안두 자연산문어도 가지고 왔습니다 안두 자연산문어는 2kg에 58,000원이구요 지금은 산란기여서 큰 사이즈가 안나옵니다 2kg에 한 3,4마리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도 자연산돌문어구요 저희는 문어집만큼 문어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맛조개도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해감시키고 있습니다 2kg에 4만원입니다 맛조개가 굉장히 지금은 귀한 시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